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지? 사랑해 빠져있지 사랑해 사랑해 친절이 불가 shove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그래 너도 동그래 네 눈에 나 비춰 나도 네 눈에 비춰 너 어떻게 보여? 사랑에 빠져있네? 나도 나도 사랑에 빠져있다 나중에 나중에 애기 낳게 되면 창이라고 지을래 창 창 다 비치라고 창 그럼 둘째는 방패? 씨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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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어딨어? 말해 태희 어딨냐고? 메라크 어디? 메라크 거긴 큰곰의 허리야 여기부터 거기까지 80건 년이나 돼 거긴 나중에 나중에 내가 먼저 가 있으면 태희가 한참 뒤에 따라오기로 했어 엄마가 먼저 갔어 아니야 맞아 아니래도 맞는데 맞는데 거기 거기 왜 갔는데 아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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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거기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했어 밖에 백 년 후에 나도 가기로 했어 엑소